오늘은 췌장과 대장의 이로운 작용을 보인 숙부쟁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숙부쟁이는 국학과 식물로 논밭두렁에 흔하게 자생해 있고 부직갱이나물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시골에서는 3월 중순부터 6월까지 새순을 뜯어 산채 봄나물로 빠지지 않고 많이 즐겨 먹었습니다. 성미는 쓰고 맵고 차갑거나 평하며 심장과 대장 및 췌장에 들어갑니다. 뿌리와 지상뿔을 말려서 약으로 이용하고 삼백국이라는 약명을 사용하며 개숙부쟁이 까실숙부쟁이 눈개숙부쟁이 등도 다 함께 약재로 씁니다. 숙부쟁이는 비타민 A와 C가 매우 풍부하고 식이섬유소도 다량 함유되어 영양가 높은 산나물에 속합니다.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비만과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당뇨 그리고 췌장염과 췌장암을 치료하는 약재로 많이 사용되는 중입니다. 먼저 생리병리학회지에서 숙부쟁이 추출물로 급성췌장염의 보호효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숙부쟁이의 세룰레인 펩타이드를 1시간 간격으로 6회복강안에 주사하여 6시간 후에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조직검사 결과 급성췌장염 유발 시 체중에 대한 췌장의 무게비율과 조직손상 활성을 유의성있게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숙부쟁이 튀어는 급성췌장염 억제와 중증도를 감소시켰으며 아밀라아제 및 리파아제 활성을 억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숙부쟁이는 췌장염에 대한 보호제가 될 수 있고 앞으로 치료제 활용가치를 높게 시사하였습니다. 더불어 숙부쟁이가 췌장암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알아본 내용에서는 아스코르브산과 카테킨 성분이 췌장암 세포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췌장암 치료에서 방사선으로부터 정상적인 세포를 보호하여 장기적으로는 췌장암에 대한 최적의 약제임을 시사하였습니다. 췌장암 및 항암 치료에 쓰실 경우에는 숙부쟁이 지상불을 채취해서 그늘에 말린 다음 5에서 10g을 물800cc에 달여 주기적으로 복용하시면 됩니다. 통증이 따르는 경우에는 숙부쟁이를 뿌리째 뽑아 한 번에 40에서 50g을 달여 식사 후 복용하면 치료효과를 낼 수 있고 환자 상태에 따라서는 추가약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 숙부쟁이는 식이섬유소가 풍부하고 칼로리가 매우 낮아서 비만인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숙부쟁이 항비만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에서 항산암 및 지방분해 작용이 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영양학회 보고에서 10주에 걸쳐 숙부쟁이 추출물을 먹인 시험부는 지방분해 작용이 그렇지 않은 집단과 비교해서 몸무게가 최고 15%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포 생성의 주요 인자들이 평균 40% 넘게 억제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효과가 나타나 다이어트에 매우 적합한 약제임이 검증되었습니다. 특히 당뇨 치료제로 널리 쓰이는 트로글리타존보다도 지방축적을 16% 더 억제할 만큼 매우 뛰어난 효과가 있었고 동맥영화와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숙부쟁이는 다양한 천연식물을 이용한 항비만치료제 개발을 시사하여 다이어트 한방차로 비만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이어트 및 비만치료에는 숙부쟁이를 건조시킨 후 분말가루로 만들어서 하루 2-3회씩 꾸준히 먹으면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숙부쟁이는 3월 중순부터 어린세순을 채취해서 나물로 많이 묻혀 먹기 때문에 오늘은 숙부쟁이 나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냄비에 물을 붓고 소금 한 스푼을 풀어서 팔팔 끓여줍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미리 다듬어 놓은 숙부쟁이를 넣고 수저나 주걱으로 잘 스며들게 눌러줍니다. 그리고 1분 정도 데친 후에 채반으로 꺼내서 찬물에 넣고 열기를 식혀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 이물질이 잘 빠지게 물에 한번 헹꾼 다음 손으로 물기를 빼서 양푼에 넣어줍니다. 양념 준비물은 당근과 대파찜 마늘, 맛소금 참기름, 보리수요소 참깨를 준비해서 양푼에 모두 넣어줍니다. 다음은 비닐장갑을 끼고 골고루 버무린 후 그릇에 예쁘게 담아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밥상에 놓고 먹으면 밥맛이 매우 좋아지게 되고 봄철 별미가 따로 없습니다. 또는 건조시켜 묵나물이나 비빔밥 및 국거리에 다양하게 활용해도 좋습니다. 숙부쟁이는 특별히 유해한 독성작용은 없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맥박이 느려지고 설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저혈압 환자는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